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 시내 운전시티 안에도 주유소를 하나 설치해 봤습니다. 주유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너무 도시에 주유소가 없어가지고 저쪽 하상도로 있는 쪽에 주유소 있는 거 거기도 하나 놔두고 이제 여기 시티에다가도 하나를 갖다 놨습니다. 자 2호점이죠 주유소 호수공원 옆으로 가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주유소 보이시죠 이쪽으로 딱 들어와서 주유하고 저 앞에 보이는 햄버거도 사먹고 할 수 있습니다. 한번 내려볼게요. 사람 내리고 좋아 주유소 기름값 많이 올랐습니다. 요새 아 뭐 왜 이렇게 자꾸 오르는 거야 기름값이 자 여기 있던 저쪽에 있던 차도 여기 하나 한대 주차되어 있구요. 자 여기 이제 사장님 계시는 데죠 사장님 계시고 뭐 팔고 그러는데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햄버거 가게 햄버거 자 맥도날드 아니구요. 백도날드입니다. 백도날드 여기서 이제 햄버거 사가지고 호수공원에 잠깐만 여기 나무가 왜 여기서 심겨져 있어 아 이거 오류잖아. 여러분 아직 업데이트가 된 게 아니라서 충분히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아 여기 오류 있네. 나무가 지금 공중에 박혀 있는데 요거는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자잔 짠 짠 주유소가 아무튼 요렇게 생겼구요. 자 이제 호수공원에 가서 놀고 집에 갈 때 주유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 호수공원도 보이고 아파트도 보이고 주유소도 보이고 이제 여기 주유소고 저쪽에 이제 여기 있죠. 모노레일역 자기부상열차 다니죠. 저쪽에는 이제 슈퍼카 전시장 있죠. 슈퍼카 전시장 에서 딱 슈퍼카를 산 다음에 처음으로 산 다음에 주유소 가서 고급 휘발유 넣고 네 그런 상황극도 찍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 여러분 오늘은 요렇게 운전 시티에다가 주유소 집어넣어 봤구요. 아직 업데이트는 안됐구요. 다른 작업들 해가지고 한꺼번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 여기까지 달려왔네. 여기에다가도 이제 주차장 아직 업데이트 여러번 안되셨죠. 겨울산길하고 네 여러분 오늘도 3D운전교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구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